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명호TV의 공평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물고 나면 역사적 평가를 여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평가 가운데서도 아마도 빼놓을 수 없는 것, 빠질 수 없는 것이 집권 초기부터 중기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그리고 경제를 초토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소득주도성장정책, 일명 임금주도성장정책이 될 것입니다.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려서 성장을 도모한다. 도무지 경제학을 거꾸로 배우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구상이자 아이디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친 가장 중요한 정책을 하나만 고부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소득주도성장정책, 일명 임금주도성장정책일 겁니다. 어디서도 족보를 찾을 수 없는 또 이론적 근거가 없는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인 것이 가장 경제를 망친 주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정부를 맡고 있는 고위직 인사들 가운데서도 소주성이란 그런 용어는 일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중후반기까지는 소주성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정책을 설계하고 주창하고 실무적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관여했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가장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초대 청와대 경제수석과 소득주도성장, 위원장, 그것도 그냥 위원장이 아니고 특별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장하승 씨를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중국 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떠올릴 때면 그들이 즐겨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곧 경제가 좋아질 것입니다. 다음 붕괴는 경제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연말에는 좋아질 것입니다. 새해는 좋아질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한 해가 흐르고 또 한 해가 흐르고 또 또 한 해가 흐르고 어느새 집권종착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떤 허헌을 했는지 거짓 주장을 했는지를 검색을 해보면 검색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 검색 때문에 그들은 역사적인 평가를 분명히 받을 것으로 봅니다. 3월 18일자 서울경제신문은 또다시 소주성의 설계자이자 추창자로 늘리 알려진 홍장표 부경대 교수의 새로운 출시의 길이 열리다는 그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관과 전개의 관계자들을 탐문한 결과 이달 3월 29일 날 임기가 종료되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 후임에 홍장표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지난 12월까지 서류 접수를 마쳤고 3배수 이상의 인원이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홍장표 교수는 공모원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미뤄보면 큰 이변이 없는 한 홍장표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을 맡을 것으로 봅니다. 자기 변 길이 돌려막기식 인사를 해온 이번 정부의 특징을 염두에 두면 홍장표 교수의 원장 취임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KDI 위상은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책기관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관이기 때문에 이 정권 들어서 홍장표 교수의 출시의 가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 교수는 지금도 소득주도성장 일명 임금주도성장 소주성이 성공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내면 세계는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속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여러 인터뷰에서 홍장표 교수가 소주성을 여전히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확실하게 우리가 추진했던 내가 설계했던 소주성은 성공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정책이면 문 대통령 입에서도 즐겨 나와야 될 건데 그게 왜 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5월 20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홍장표 특별위원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튼튼한 고용 사회 안정만 필요성을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 소주성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도대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그날 인터뷰에서 보수 언론은 소주성이 분배와 고용에서 모두 다 참사를 초래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는데 홍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홍장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배는 뚜렷이 개선됐습니다. 또 고용 참사가 발생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동안 불충분하고 단편적인 자료로 인해 오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배는 악화되지 않았고 고용 참사는 없었다. 홍장표 교수의 주장이 옳은 주장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또한 홍장표 교수는 이런 또 인터뷰에서 주장을 펼칩니다. 부정확한 가계 동향 조사 때문에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에게 소주성이 실패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주성이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재미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고용이 크게 악화됐고 분배가 크게 악화된 것은 단순히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라 그냥 사실 팩타입니다. 팩타입니다. 족보도 없고 이론도 없는 소주성 일명 임금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부작용 가운데 하나인 것은 바로 고용의 악화와 분배의 악화입니다. 그것은 그냥 주장 차원이 아니고 그냥 통계로 드러난 사실로 드러난 주변을 보면 금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홍장표 교수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그와 같은 소득 악화 분배 악화는 거짓이다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칠 것으로 봅니다. 홍 교수의 출세를 축하하면서도 어째 그 동네 사람들은 일어난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이토록 인색한 것일까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양식이 있고 이성이 있고 합리적인 사람은 그냥 사실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은 도무지 뭐가 사실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난 사실조차도 인정하는데 그렇게 인색하기 물론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과 따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필자와 연배도 비슷하고 또 경제학을 함께 공부했고 그렇지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고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고 이해하기 힘든 정책을 펼쳤습니다. 정책이 실패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생계기반을 처절할 정도로 그냥 망가뜨리고 맙니다. 이런 종류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신도시 투기를 통해 가지고 얼마간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범죄입니다. 정책 실패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토지 투기를 해 가지고 돈을 벌인 공직자나 준공직자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훨씬 더 극악하고 훨씬 더 참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일이 바로 정책 실패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런데 더 억울한 것은 그 정책 실패가 사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이론에 충실하고 조금만 역사적 경험에 좀 더 철두철미할 수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정책 실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소주성 임금주도성장은 그야말로 엉트리 정책의 전형이고 그것이 문정부의 최악의 고용참사와 분배참사를 안 그런 정책이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을 설계하고 정치지조자들을 설득해서 실행에 옮기도 했던 사람은 계속해서 출세에 출세에 또 출세를 거듭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역설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